한파로 인한 피해,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안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.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 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을 고온제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. 장기가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.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, 고온제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한파,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.